자 가족..가족..그거 봐야겠다. 가족 공동가방. 그래 다 왔네. 가구 다 왔네.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설정. 뭐 이런거 뭐 그냥 팔아도 되지 않나요? 필요 없는데. 비싼거 타야된다고? 에이 뭐 집만 좋으면 됐지 뭐. 나는 근데 차는 싼거 타고. 야 여기 아끼! 야 대빈이 엄청 좋아하겠다. 대빈 이제 주머니에 대빈이 안 놓고 다녀도 돼. 대박사건. 잠깐만 멈춰봐. 지 하나도 없는데요? 지 하나도 없어. 이게 끝이야. 그치. 대빈이 이제 주머니에 피아노 안 놓고 다녀도 돼. 야 대박 우리 집 짱좋은데? 올라가야겠다 이제. 야 여기 오락기. 여기 막 체스. 여기 체스 하나 사서 넣어놔야겠다. 얘가 체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대박사건. 8시잖아. 지금 전화해야지. 지 하나 더 뜬다고? 그냥 바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장 깊이 같은데 이거는? 와 대박사건 진짜. 야 파티 열죠 그냥. 왜 모두가 온다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모두가 와요 근데? 이사해서 그런가? 파티에 무슨 파티 있어? 결혼 파티. 생일 파티. 결혼 파티. 내가 초대했다고? 잘못 선택했다고? 아 그래 두명이 했어? 그럼 일단은 결혼 파티 하지 말고 일단은 야 주말에 해야지. 금요일날 결혼식 하는. 결혼하면 별로 안 오잖아. 금요일 밤에. 나 금요일 밤이라 괜찮긴 하겠지만 나는 토요일 밤에 하고 싶어. 왜냐면 다음날 안 피곤하잖아. 갔다 온 사람이. 그치? 이러봐. 여기서 여기서. 야 대박. 와우. 여기서 앉아봐. 옆에다가. 야 잠깐. 지금 하나 못. 나 지금 생각났어. 나 지금 임신했으니까. 육아에 좀 좋게. 기다려봐. 책상. 아 이거 하나 있지 나. 기다려봐. 여기에. 여기에 책상. 나 로그도 있잖아. 맞아. 로그 막 이런데 깔아두고. 그리고.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으하아. 뚜두두두. 뚜루루루루루.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두. 나 기분 좋아졌어. 난 지금. 이사와서 기분 개좋은. 말리지마요. 나 기분 개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의자 뭐 하나 살. 야 의자 하나 사자. 식탁 의자 말고. 기다려봐. 뚜루루루. 뚜루루루. 사무실을. 됐다. 여기에. 화분도 하나 사야겠다. 아니다. 이런거. 조명. 하나. 여기다가. 멋지게. 하나. 좀. 컸으면 좋겠는데. 튼거. 그러오취. 어. 아. 두개. 어. 아. 두개나 설치해버렸네. 아이. 망했다. 이거. 기다려봐. 그렇다면. 이거를. 옮기고. 야. 채쌈 위에 올릴 수 없나. 이거. 왜 안올라가. 이거. 거액없네. 여기서 책 읽을거야. 나 이제. 분위기 있게. 이렇게 해서. 화분. 요쪽으로 옮기고. 됐다. 아.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생각났거든요. 말리지마봐요. 나 지금. 엄청난. 생각이. 났으니까. 엄청난. 생각이. 났어. 지금. 녹색. 풀로. 되나. 이거. 요거. 바꾸지. 여길. 풀로. 바꾸고. 땅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여기다. 꽃을 넣고 싶거든요. 어. 그냥. 놓아지나. 여기. 안 놓아지는데. 여기. 못하나. 이렇게. 트라스하러 그냥 해서. 막. 그냥. 뭐. 물주고 하려면. 땅. 땅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냥 여기까지. 돈 안 끼죠 뭐. 여기에. 앉기. 앉아서. 책 읽자. 어딨어. 무슨 책이야. 너무 많아서 책. 기다려봐. 책 어디지. 아. 여기다. 이거 읽기. 아니. 왜 일어나. 다시 앉아서 읽어. 아니. 앉아서 읽으라고. 이 바보. 여기. 나 만들어 놨는데. 널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이 바보. 또 찾아줘야 돼? 임산부채? 여기 있다. 됐다. 예이. 이거 읽고 있으면. 우리. 자기. 데빈이 오겠지? 아. 너무 어둡다. 기다려봐요. 나 어두운 거 좀 싫어해가지고.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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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맞죠. 영화관처럼. 야. 왜. 이거 안 빛나죠? 왜 안 빛나냐. 이거. 기다려봐. 야. 좀 비싼 거 같은데. 잠시만. 와우. 야. 배트맨. 그. 영화 같아. 배트맨. 기다려봐. 야. 짱 비싸. 잠시만. 나 지금. 야. 짱 비싸야. 나 지금. 뭘 산 거야. 야. 어떡해. 너무 비싸. 뭐죠? 너무 비싸. 샀는데. 너무 비쌌어. 야. 하지만. 너무 비싸. 아니. 이거. 키면. 어디에. 불빛 들어오는지. 왜 안 보여주냐. 원래. 보여주지 않나. 이게. 얼마지. 500원. 이거는. 뭐지. 이게. 더. 낫네. 요렇게. 잠깐만. 아니. 똑같은데. 이게 더 낫다. 됐다. 여기도. 하나 박고. 그리고. 자. 야. 차고. 이거를. 두 개 박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사서 어디에 박냐면. 봐봐. 저 비싼 거 있죠. 4,500원. 저거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 하나. 또. 박는 데 없어. 막. 요런 데 하나. 박으면. 딱. 멋있을 거 같아. 차 나올 때.